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도 좀 복잡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 문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좀 자주 보는 그런 섹션 가운데 하나가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라는 그런 섹션이 있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대주주들이 주식 보고서를 정권위원회에 보고하게 되면 지난해 뭘 많이 샀는가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재미삼아서 제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이름들 투자 자산 자산을 관리하는 아주 큰 회사가 블랙록 그다음에 블랙스톤 이런 회사지 않습니까요. 이런 회사 이제 주가인데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회사가 이제 1,213억 불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주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와고 5년 동안 배 93.40% 배당은 한 2.50% 제공하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주식을 산 이야기가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에 나왔더군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매입한 일자가 지난 4분기입니다. 4분기인데 한 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분이 어마어마하게 부자겠네요. 레리 핑커 블랙록 회장입니다. 창업자 여러 산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작년 4분기에 그 회사가 사들인 그런 자산 구성 가운데 톱5가 모두 AI 기업 그리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을 많이 샀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레리 핑크가. 그런데 이분이 지난 4분기에 CNBC라는 방송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적절한 위험 성향을 가진 장기 투자자라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최소 80%를 주식 또는 부동산 인프라 등 실물 자산에 넣어야 됩니다.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100%를 투자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의 주장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4분기에 이 원칙에 따라서 이 블랙록이라는 회사는 주식을 사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주장하기에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변동성을 견딜 수가 있으면 당신이 갖고 있는 자산의 거의 전부를 미국 주식시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양반의 전망이 그대로 맞아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이 방송 내용 중에서 이걸 좀 언급하게 된 것은 이 부분에 초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nbc 뉴스의 지난해 말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금융자문사가 통상 여러분들 나이 같은 사람들에게 제안하는 것은 6대 4로 제안합니다. 좀 위험한 주식의 60% 그 다음에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채권의 40% 6대 4가 아주 그냥 한금룰입니다. 6대 4 전략을 근거하고 있지만 나는 레디핑크 여러분들 블랙록 회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중식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인이 과거보다 많다고 한다. 그 다음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인류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채권보다는 주식의 투자에 더 큰 위험을 견뎌내야 된다. 대단히 이런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이런 전망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과감한 주장인데 이분이 갖고 있는 논리 가운데 하나는 은퇴자들의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좀 더 고수익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쪽으로 해석한 거죠. 나이가 여러분들 이제 오래 산다는 겁니다. 오래 살기 때문에 예전에는 6대 4였으면 지금은 8대 2나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주장을 펴는 겁니다. 대단히 여러분들 파격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 양반 이야기가 나는 옳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cnbc에 나와 가지고 했던 이야기대로 지난해 4분기에 가장 성장성이 높지만 변동성이 또 높은 미국의 대형 정보기술을 줄을 많이 샀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브라드컴, 아마존, amd, 인텔 순으로 비중 상승폭이 컸다. 대부분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오른 분야들인 겁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주식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세상을 읽는데 이런 대가들이 비중이 5.61% 가장 큰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사. 며칠 전에 한국에서 여러분들 미래의 시세 공문으로 계시는 김경록 씨 그 전에 한 분도 그 말씀이죠. 가장 편안하게 넣을 수 있는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사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주가를 한번 쭉 보니까 10년 전에 비해가 10배 뛰었네요. 10배. 10년 전에 여러분들 비해가지고 성장률이 여러분들 996%가 뛴 겁니다. 제가 한 10년 전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 미국의 성장시장이란 것은 주식시장은 이렇게 참 성장성이 빠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보고 또 한국경제신문에 며칠 전에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워렌 버핏의 리털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에크만. 에크만 씨가 얘가 뭘 많이 샀는가를 보니까 리털 버핏으로 불리는 해치펀드 응만장자 빌 에크만이 소매업 관련 주식을 대거 처분 하면서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을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역대 최대로 늘렸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의 활성화로 인해 가지고 가장 수혜주가 알파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여기 늘린 비중은 대개 지난해 4분기이기 때문에 이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알파벳은 여러분들 다른 주식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거죠. 이 모든 게 여러분 가설이거든요.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돈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참조해 봅니다. 알파벳은 작년 말 기준 가장 많은 자금을 이 회사가 투입한 기업이 됐다 이렇게 나오네요. 에크만은 알파벳이 장기적으로 ai 분야에서 지배적인 플레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난해 알파벳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고 이를 오늘날 자신의 최대 보유자산을 키웠고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대단하네요. 그냥 종목을 아주 단순하게 관리를 하네요. 8가지 종목밖에 13조원을 8개 종목에 다 투자한 겁니다. 굉장히 종목을 그냥 간단하게 유지하네요. 단 8개 종목에만 투자가 있고 다른 투자와 달리 투자체가 매우 단순하다. 알파벳은 ai 잠재력을 지닌 환상적인 기업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야를 좀 넓히는 그런 의미에서 가끔가다 제가 좋은 기사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상문 씨께서 미국 유럽 일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넘버원인 미국 시장 같아요. 가장 성장성이 높으니까 구조적으로 유럽 시장하고 일본 시장의 견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상승세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들어와 가지고는 주가가 그냥 좀 정체된 상태니까 이런 분들은 아마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하겠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미국에는 60세에서 65세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은퇴를 막 맞은 사람들은 한 30% 정도는 자산 대부분을 주식시장에 넣었고 52% 정도가 70%는 주식시장에 30%는 예금 이렇게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있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식시장이 워낙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포비스는 60% 정도는 주식시장에 갖고 있고 나머지 30%는 채권을 갖고 있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네요. 참조 여러분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